하나뿐인 유품입니다 요즘은 고구마 전분을 쓰지만 오늘은 감자가루로 반죽을 합니다 1951년 아버지가 처음에 만드셨다던 냉면 그대로 만들어 볼 셈입니다 농마국수는 얇고 투명한 색이 나야 진짜라고 하셨더랬죠 얼음물에 아버님이 빡빡 씻어갖고 탱글탱글하게 해서 내보내라고 항상 하셨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을 드리나게 씻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함경도 사람들을 닮았다는 질기리 질긴 농마회국수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냉면은 어떤 냉면일까요? 100년 전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준 그 평양냉면일까요? 시간에 따라 만물이 변하듯 냉면 또한 변한다는 것이 60년 냉면 장인 김태원 씨의 생각입니다 김태원 씨의 육수 또한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김태원 씨의 육수 또한 계속 진화해왔습니다 삼겹살, 소고기 여러 부위, 잡뼈, 장닭을 섞어 육수를 만듭니다 면이 흔하디 흔해진 요즘 아무래도 냉면은 육수 맛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노폐물을 잘 걷어야 냉면의 육수가 아주 깔끔하고 맛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워도 여기서 땀 흘리면서 이 노폐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 이상 끓였다가 따라 내고 다시 또 물을 부어 끓이기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합니다 고기에서 최대의 맛을 뽑기 위해서죠 동치미가 빠지고 화학 조미료가 줄고 손님들의 입맛이 바뀌는 상황을 따라잡으려면 육수는 계속 더 진화되어야 한답니다 여기 우레옥 이쪽에 가면 있거든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먹으면 되니까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평양냉면이 유행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젓가락보다 카메라를 먼저 집어드는 세대죠 맛있다 할까요 이들에게 과연 평양냉면은 어떤 맛일까요 아니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투박하고 소박하고 그냥 할머니가 그냥 툭하고 던져주신 냉면 맛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슴슴하면서도 굉장히 매력이 없는 맛인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자고 일하면 생각나는 그런 맛들이 있더라고요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긴 면발처럼 긴 면발처럼